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로 모드로 전환해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물 새워 땄냐고요? 네 옆에 있어가지고 새로 땄어요 아니요 식탁에 있습니다 뭐 부엌이 바로 옆에 있긴 하지만 저녁 먹었죠? 저녁 햄버거 먹었어요 오늘 오늘은 얼음... 얼음 얼려 놓은 거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시원한 물을 지금은 먹고 싶지 않아서 그냥 기본 햄버거를 먹었어요 저번에 햄버거 먹었다고요? 저번에... 햄버거 먹었나? 아니 약간 수제버거 같은 건데 그 햄버거 집에 있는 그 기본 클래식한 버거 있잖아요 그거 시켜서 먹었어요 그냥 뭐 야채 들어가고 패티 들어가고 치즈 들어가고 치즈? 치즈 안 들어간 거 같다 치즈 안 들어가는 거 목소리가 두 개로 들린다고요? 목소리가 두 개로 들린다고요? 내가 켜... 켜는 게 없는데? 점심에 갈비탕을 먹어서 저녁에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목소리가 두 개로 들린다고요? 왜죠? 왜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왜죠? 왜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오 진짜 두 개로 들린다 잘 들리신다는 분도 있고 두 개로 들린다는 분도 있어서 난 잘 들린다고요? 알겠습니다 아 저번에도 그랬다고요? 살짝 에코 들어간 느낌이라고요? 살짝 에코 들어간 느낌이라고요? 집이 울려서 그런가? 그치 저번 집이 울릴 게 없는걸요? 오늘은 까마귀가 없다고요? 오늘은 이제 늦은 저녁이 됐으니 사라졌나봐요 백미팅 티켓팅 너무 떨린다고요? 저도... 저도 떨립니다 창문 열어놔서 그러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목이 날아다닌다 주시며 맞아요 이제 슬슬 목이가 보일 때죠 작년에는 날이 너무 더워서 목이니까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스포 해달라고요? 스포 해달라고요? 아니 스포 할게 아 스포는 그래도 지금 하기엔 너무 빠른 것 같고 조금 연습도 좀 하고 어느 정도 갖춰지면은 그때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스포를 할 수 있을지 말지는 그때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음 음 음 음 음 음 저의 소확행이 궁금하다고요? 뭐 할 때 제일 기분이 좋은지 뭐 할 때 기분이 좋다 소확행이요? 소확행이 뭐가 있을까? 그냥 가끔 제가 집돌이잖아요 집에 있는 거를 거의 집에 있는데 가끔 낮에 굉장히 기분 좋은 날씨라고 해야 되나? 그런 날에 창문을 열어놓고 보고 있으면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어제 비 왔던 거 같더라고요 새벽에도 살짝 왔던 거 같고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보니까 좀 젖어 있었던 거 같은데 도로 부분들이 오늘 하늘이 레전드였다고요? 오늘 날씨 좋더라고요 베란다 말고 거실, 거실에서 봅니다 베란다까지는 안 나가고 잘 맞아요, 전국적으로 좀 비가 온다고 했었던 거 같은데 흐린 지역도 있었겠죠? 생일날 특별히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 있나요? 아니요 생일날 사실 팬분들이 너무 잘 챙겨주시니까 저도 생일이구나 이러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냥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날이었어서 딱히 생일이라고 무언가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건 없는 거 같아요 지금은 이제 팬분들이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잘 보이게 전광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해주셔서 그런 걸 보는 재미를 느끼고 있죠 재미라고 해야 되나 그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 감동이죠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 군데 찾아보는 거 같아요 맞아요, 항상 강릉에 해주셔가지고 부모님께서도 가족분들께서도 하루에 한 번씩 보러 간다는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화 오셔가지고 광고 봤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 회사 앞에 이벤트 하고 있다고요? 어, 맞아요 제가 최근에 회사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 미팅 한다고 그때 이벤트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하고 있었을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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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미팅인지 알 수 있어요? 아 팬미팅! 팬미팅! 팬미팅 이제 제가 또 무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들을 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감독님과 의논할 게 있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좋은 일이죠? 팬미팅 미팅! 팬미팅 미팅 하고 왔어요 감자복 나와요 무슨 봉이 나올까요? 그것도 기대해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이 회사 앞에 카페는 직원분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시고 투어 두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케이크 뭐 하는 데도 있고 한가봐요 그래서 그거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감자복 나오면 흙 속에 묻어둬야 하나요? 안 쓸 때는 그렇죠 흙에서 이제 영양 보충하라고 집입니다 집입니다 감자봉 땅에 묻으면 커지나요 감자봉 방수가 되냐고요 원래 응원봉이 방수가 되나요 오늘은 아기들 안 누나요 그래도 9시니까 집에 일찍 들어가서 자지 않을까요 감자봉 땅에 묻으면 새 감자봉이 열리나요 아직 그 정도로 발달된 응원봉을 만들지는 못해서 차 소리 난다고요 여기 앞에 도로 있으니까 차 소리 나는 것 같아요 시켜먹었나요? 갈비탕도 그럼요 갈비탕을 시켜먹었죠 제가 아랫입술이 헐어서 잠도 되게 잘 자고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가 헌 거예요 요즘에 굉장히 일찍 자거든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알보치를 바르려고 약국을 오늘 세 군데를 갔는데 너무 늦게 갔는지 조금 전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문이 다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알보치를 한번 발라볼 예정입니다 몇 시에 잔을고요 요즘에? 요즘에 그래도 1시쯤에는 자는 것 같아요 알보치를 발라본 분 있으세요? 늦는데라고요? 아니 제 기준에는 그래도 좀 일찍 자는 편입니다 1시에 자서 요즘에 10시 전에 일어나는 것 같은데 엄청 많이 자죠? 많이 자는데 갑자기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작았단 말이죠? 그래서 에이 뭐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시켜먹었어요 물론 이제 빨간 음식들도 있었지만 별로 맵지 않았었거든요 맵지 않은 그냥 고춧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음식들을 먹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막 지내다가 2, 3일 이제 3일째인 것 같은데 좀 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알보치를 바르면 한 번에 낫는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냥 한 번 아프고 낫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찾아봤는데 못 찾았죠 울지 말라고요 일단 내일도 일어나서 보고 그대로다 싶으면 하겠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해봐서 궁금하기는 해요 생각보다 잘 참거든요 바르고 후기 좀 알겠습니다 되는 순간 후회할 거라고요? 뭐 안 아프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요즘에는 희석돼서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왜 그런 걸 가글린으로 헹궈보라고요? 그거 아프지 않을까요? 뭐 어쨌든 그랬었습니다 요즘 또 게임하고있나요? 네 가끔 합니다 근데 뭐 옛날처럼 하지는 않고 대부분 외우는 비결이 있나요?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대부분 보고 그냥 밥 먹다가도 생각나면 한 번 해보고 씻다가도 생각나면 한 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외웠던 것 같은데 외우는 거는 그냥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많이 해보는 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귀여워요 요즘에 제가 감사합니다 일단은 근데 귀여움을 벗어보려고 노력 중인데 느껴지지 않나요? 안 느껴지나요? 왜그러라고 하는데 아니 평생 귀여울 수는 없으니까 이제 또 다른 모습도 보여드려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귀여움을 줄이고 귀엽... 저는 잘 못... 제가 제일 귀엽다는 건 잘 모르겠지만 팬분들이 귀엽다고 하시니까 귀여움을 좀 줄이고 다른 모습을 더 어필을 해보자 이러면서 최근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느껴지지 않나 봐요 할아버지가 돼도 귀여울 거라고 감사합니다 순만 쉬어두기였다고요? 그럼 어쩔 수 없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보다 무슨 노력을 했어? 궁금하다 별로 그렇게 막 큰 노력은 아니긴 한데 물론 이거는 이제 연기 쪽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호흡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얘기할 때 옛날에 얘기할 때보다 지금 얘기할 때 호흡을 더 쓰려고 하다 보니 그렇네요 엉근진하게 말해달라고요? 엉근진이 뭐예요? 엉격근엄진진? 엉격근엄진진 아 그게 엉근진이에요? 그건 어떻게 얘기하는 거 그건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엉격근엄진진 근엄하고 진지하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엄이 엄청인가 싶었죠 망처럼 망처럼 근데 뭐 안 귀여운 척 하지 말이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서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잖아 목소리가 높아지잖아 못할 것 같은데 어려운데 발음이 왜 이렇게 귀엽냐고요? 저 그래도 발음이 굉장히 딕션이 좋은 발음인데 라고 들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니고 짱긴 양말 발음해 보라고요? 짱긴 양말 짱긴 양말 짱긴 양말 짱긴 양말 어 발음이 어렵다 짱긴 양말 어렵네요 발음이 요즘도 펫물구 연습하나요? 아니요 펫물구 연습하는 것보다 그냥 입을 평소에도 조금 더 쓰려고 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지? 입을 평소에도 조금 더 하려는 연습을 한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입을 평소보다 더 크게 벌리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 풀 때 어떻게 풀어요? 푸르르르 풀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풀 때도 있고 크게 얼굴 크게 쓰고 모으고 할 때도 있고 크게 얼굴 크게 쓰고 모으고 할 때도 있고 이거는 뭐 예전부터 하던 거고 이거는 뭐 예전부터 하던 거고 저는 근데 스태프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래도 근육 푸는 거 같은데요? 평소 스케줄 할 때도 그렇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있으면 일부러 스태프들이랑 더 얘기하고 주고받으면서 풉니다 지금 따라하고 있는데 왜 안 되냐고요? 저는 손 안 대고 하고 있는데 얼굴에 손 안 대도 푸르르르 할 수 있어요 먼저 저 티켓팅 도전할 거냐고요?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햄버거를 시키면서 지포도 같이 샀는데 굉장히 바삭합니다 아니 햄버거를 시키는데 요즘에 배달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채소 주문 금액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면 무언가를 더 사이트 매뉴얼 시켜야 될 때가 있는데 지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포를 샀는데 햄버거 먹으니까 배가 불러서 지포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통에 담아놨어요 눅눅해질까봐 아픈데도 하면 써야 할 텐데 그래서 그쪽으로 안 물고 있습니다 저는 내 햄 채 하나입니다 하나 이상 못 먹어요 알아보고 너는 내 햄 채 먹어요 진짜 맛있네요 갑자기 ASMR됐어요 위가 작다고요? 그냥 보통? 보통? 밥 배랑 간식 배는 따로 있으니까 제가 그 소리를 사실 잘 이해를 못 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너무 잘 해야겠어 밥을 먹고 아무리 배가 불러도 간식을 먹을 수 있게 됐어 그래서 아 이런 소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지 좀 됐어요 이제 알았다는 옛날에 어릴 때 어릴 때는 그랬다 이 말이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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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오래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컸다고요? 감사합니다 지포솔이 중독했다고요? 이거 마지막 하나 보통 몇 시에 자요? 아까 나보고 1시에 자는 거 왜 이렇게 늦게 자 이러셨잖아요 보통 몇 시에 주무시나요? 토마토를 먹어야지 모기를 안 물린다고요? 잘 저는 저 요즘에 그 제품들 잘 나오잖아요 모기가 접근하지도 못하게 할 수 있는 제품들 쓰겠습니다 11시? 3시에서 4시에 자는 분들 있고 새벽 4시 4시 3시가 늦게 자는 거지 그치 12시 보통 보통 12시인 거 같네요 12시 2시 일 없으면 3시 출근을 위해 10시에 자야 한다고요 그쵸 일찍 출근하시려면 그래야죠 1시에서 2시 12시 반 나랑 비슷한데요? 다들 알고 있었구나 내가 늦게 자는 걸로 일찍 일찍 주무세요 몇 시에 일어나나요? 요즘 10시에 일어납니다 요즘 10시에 일어납니다 저는 9시간 8시간에서 9시간을 잔다고요? 보통 하루 하루 자야 하는 게 7시간이지 않나요? 6시간 7시간 1시간 연기 ρ 2시간 13시 spilled 6시 한 번 꼭 일어났다가 다시 잠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풀로 6시하고 1시부터 10시까지 자는 건 아니고 중간에 한 번 깼다가 그렇습니다 밥이랑 잠 근데 저는 가끔 잠을 포기하고 새벽이 아침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스케줄 갈 때도 있고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밥이냐 잠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못 정할 것 같아요 그때그때 좀 달라요 스케줄 없을 때요? 잠이죠? 아침을 먹는다니 대단하다 가끔 그런 거죠 가끔 저도 뭐 매번 이렇게 먹지는 않고? 덤모 반깐 왕깐 음 잘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어색한 거는 왕깐이 어색하긴 하죠 저도 근데 막 이게 많이 또 해본 스타일이랑 안 해본 스타일은 어색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왕깐은 많이 안 하니까 그건 좀 어색한 거 같고 밤새기 자기 자야죠? 노린장 를 를 와 제가 어 지금 를 잠시만 내가 그래들 정하기... 정하진 않았는데 어떤 머리를 할지는 모르겠네요 자기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밥 먹기, 자기, 숨 참기, 자기 이런 거 하는 거구나 자야 좀 알고 자기라고요? 자기 자기 하겠습니다 몰랐어 난 진짜 몰랐어 밤새기 자기, 당연히 자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렇구나 이렇게 듣네 한 두 번만 더 해달라고요? 자기 자기 안녕, 자기? 우리 애칭 자기 하자고요? 그 한 분 뭐 직원분들도 듣고 계시겠지만 한다고 말씀을 드려놔서 뭐 애칭 자기 어떠세요? 뭐 일단은 얘기는 해왔습니다 바로바로 소통하는 바로바로 회사랑도 소통할 수 있는 이것이 브이라이브지 않나 지금 투어 중이시라고 바쁘다고 일단 듣고만 계시다고 하네요 동영상 보내주셨거든요 투어 중이시라고 그거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그거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그거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그거에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 찾아냐 그거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그냥 죽었다 그 다음에 다 찾았다 그리고 아프다고 회사랑도 얼굴이 빨개지셨다고요? 회사랑은 저는 아니 제가 자기 어떠세요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직원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이제 연락을 주셨거든요 투어 중이시라고 하셔서 대답을 안 해주시나봐요 본인들 노시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러면서 노는거죠 뭐 분이 계시다면, 우리 스태프분 같으신 분이 있다면 손 흔들리면서 반갑게 맞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암호를 정하자, 감자라든지 감자라든지 어떻게 알아보냐고요? 장난친 거죠?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거기에 그냥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뭐 먹냐고요? 물 마셨어요? 맞아요. 최근에 아론 형도 지나가다가 카페에 내 사진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팬분들이 광고해주고 계시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줬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자기? 아론 형, 맞아요. 딥페스타 갔다 온 그날, 그날 연락 온 거 같은데? 그 다음날이었나? 그날이었나? 하여튼 뭐 그랬어요. 아 딥페스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요? 그래도 너무 멋진 영상 만들어주셔서 너무 잘 보고 왔죠, 진짜. 너무 재밌었어. 이제 뭐 해외에도 하신다고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혹시나 해외에 계시는 분들 중에 보실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씩 가서 봐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아론이 형이 카리스마 리더라고 그랬다고요? 감사합니다 아론이 항상 그대 항상 그랬어 아 그래요? 다들 엽서 쓰러가서 어디다 놓는 거야? 어디다 놓는 게 아니라 이제 기념으로 한 장씩 갖고 오는 거지 다 쓰러 갔다고요? 아이고, 하나씩 이제 챙겨가라고 딱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딱 가져가야지 알뜰하게 말이에요 그렇죠? 아, 파일은 이제 회사에도 좀 나눠드리고 네, 그랬습니다 지금의 헤어스타일이 궁금해요 머리 그거 뭐 다 넘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있을 때는 넘기고 있는 게 편하니까 왔다, 고마워 잠잠, 잠잠 그러면, 여기 너에게 대한민국의 개인정도 고마워요 merci 와, 나한테 hiccup 이게 자, 저희는 테스트를 보신다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내일도 시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모두 시험 화이팅 하셔서 원하는 점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머리띠 아니 머리티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말릴 때 넘겨서 말려가지고 뒷머리 궁금쓰 좀 자를 겁니다 네 좀 이발을 할 거고요 출근하시는 분들도 힘내시고요 모의고사 보시는 분들도 화이팅 하시고요 난 기말고사 문제를 내야 해 화이팅 또 문제 잘 만드시고 선생님이신가 보네요 화이팅 하세요 가입 준비냐고요? 저 이제 우리 팬 여러분들도 내일 또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일찍 자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면접 화이팅 하시고요 자영업자분들도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 점심에 추천 이제 곧 티켓팅 하시고요 이제 곧 티켓팅이시니까 점심 메뉴 추천해주고 가겠습니다 내일 점심은요 뭐가 좋을까요 내일 점심은 이제 날도 많이 더워졌으니까 콩국수 드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콩국수 근데 좋아하시냐 이거 호불호가 좀 있으니까 콩국수 콩국수 추천해드리고 혹시 콩국수를 못 드시는 분들은 냉면 이제 그 고기의 냉면 드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콩국수에 설탕이요 소금이냐 저는 번거라 가면서 먹습니다 다들 내일 오늘 일찍 주무시고요 내일 화이팅 하시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자요 잘자요 내가 차마 자기 그거 얘기는 못하겠고 부끄러워가지고 오늘도 좋은 꿈 꾸시길 바랄게요 잘자요 안녕